꼭 이 핀질이 그동안 연습을 좀 했을 건데 이게 아예 안 돼 핀질이 아예 안 돼 아 엎드려서 이 뭔가 내가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핀질 안 하니까 그냥 뭐 이래 있다가 저리 디비다가 그 다음에 자꾸 앞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살랑살랑 하면서 내가 밸런스를 잡아줘야 돼 이 핀 끝을 잡고 근데 얘 이래 뭐 고개 삐지 또 안 움직여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내 밸런스를 최대한 유지해야 돼 자 그리고 공기를 에어를 내가 보여달라 하면은 여기 에어를 딱 보여줘야 돼 아 여기를 근데 나랑 이게 왜 잡노 작은거는 나한테 응 작아 이게 다 안짤리가 이게 잡는 방법은 호흡기 잡는 방법 자 이렇게 돼있다 예 이랬는데 호흡기를 내 손으로 못 잡잖아 이 팔꿈치를 계대랑이 바삭 붙이고 팔 뒤로 탱크 뒤로 해서 이렇게 딱 모아버리면 이 안에 무조건 들어오게 돼있다 응 오케이 이걸 빼앗고 그 다음에 호흡기를 잡았으면 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 호스도 내가 못 잡는다 이 쫙 돌리면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돼있어 들어와서 이 안에 잡고 그럼 잔압을 보여달라 하면 잔압을 이렇게 포기 줘야 돼 지금 잔압 얼마 남았어요? 본인꺼 본인꺼 100? 100 나왔죠? 네 얼마 나왔어요? 그곳이 똑같이 공기를 들고 들어갔는데 얘는 엄청 빨아먹고 좀 적게 빨아먹고 그러는게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